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군의 농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 여기가 세종시 조치원읍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요즘 뜨고 있는 세종시 조치원읍인데요 여기에 지금 용성 2호 용성 2호를 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성 2호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우리 사장님께서 70주를 이 대단한 세종시에다 이렇게 심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투기냐 투자냐 여러분들 많이들 지금 뜨거우신데 투기로 하시면 안됩니다 투기로 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정말 개발되는데 또 이렇게 농사를 짓다보면 자연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용성이요 용성이요 지금 많이들 이렇게 식재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10주 이하는 2만 5천원 택배비 포함 10주 이상은 택배비 별도 2만원에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세종특별시 조치원읍에서 설가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 같이 안녕히 계세요